고픈말보다는 친구처럼 말해주세요. 단말! 편하게! 출석뿐! 출석뿐!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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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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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픈 봐! 고픈이 영어야! 러낭, 네번, 네번, 스톱 그뿐에 왜 해시태그가 있는 거지...? 라떼는 상상도 못 뜯으세요. 라떼! 다들 교복 오랜만에 입었네!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업 먼저 들어야 되나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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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스만의 하하하하입니다. 우리도 인사하자. 햄 выс으니까 휴욤 overthrow tutti!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학교에 왔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네, 바로 BELL0X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이제 전 세계 학생 수의 절반이 넘는 한 8억 명 정도가 이제 학교 교육을 받는 데 조금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모든 학생들의 어떤 정상 등교가 조금은 힘들잖아요. 이제는 좀 학교에 가서 새 친구들을 좀 사귀고 싶고 또 재밌게 놀고 싶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희가 학교생활에 대리만족을 대리만족! 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오늘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 높임말보다는 친구처럼 말해주세요. 반말!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한영? 어. 말 편하게 친구처럼. 그래. 니네도 반말하는 거야? 그래, 도훈아! 와우야! 세운아! 와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 그렇지. 매력을 발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도훈이가 또 유명하잖아. A셋 시조세로. A셋 시조세로. A셋 시조세야. 아젠 조훈 가자. 보여줘, 보여줘! 해말보니 아리 좋아! 좋아! 여러분은 다음은 아, 안녕? 난 CJ 유네스코고에서 댄스 부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언니 하은 양이 했던 커버댄스를 준비해봤어 같이 해도 돼? 아, 그럼! 그럼! 오, 좋아! 보냈어 너의 룩 후! 또 버린다 후! 와우! 사랑하며 보내줘 와우! 사랑하며 보내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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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무나 주소기 오우! 와우! 야, 엔딩보드! 와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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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서 실루엣을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더니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나 부술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나 지금 내 개인인데 뺏겨버렸어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이게 하은이가 제일 최근에 그렇지! 와우! 와우! 우리 와우! 부담감이 크겠어? 그렇지! 와우! 기대된다! 요즘 진짜 안 하는 개인기인데 마술! 마술! 오우! 오우! 뭐야! 뭐야! 아, 설마! 아, 제발! 안돼! 팬이 작아지는 마술이야! 잠깐만! 지금 너무 부끄러워! 어, 야! 이거 지금 있어! 왜! 야, 일단 해! 일단 해! 팬이 정말 길지? 오! 작아졌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술이 아니라 그냥 사기야, 사기! 정말 이거를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이 무대를 했을 때 정말 빛이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 진짜 팀이라서 다행인 거 같아, 우리가 난 나 와라 와라 독박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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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에이스 오빠들한테 온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오우! 한번 솔직, 진짜 솔직하게 답변해 오, 그럼 답변해 줄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응 나, 내 첫인상은 어땠어? 첫인상? 나는 그 스타킹에서 처음 봤었어, 사실은 오우! 난 저때 말도 못 했는데 대단하다 오우! 오우! 근데 구멍이 하은이는 언제부터 춤을 췄어? 막 이렇게 추는 거는 3, 4살부터 진짜 연습한 거는 6, 5살부터 연습한 거 연습한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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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내가 여동생이 있다면 이 멤버를 소개해 줄 수 있다 하는 멤버 어 여동생이 있다면 나는 요즘 엑스모 엑스모 우리 와우 궁금하다 와우 실제로 있잖아 우린 다 없어 다 없는데 와우는 실제로 있어 이게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 불편한 질문이야 진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약간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진짜 실제로 있는 거니까 아, 그렇네 우린 다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응 누구 한 명 연을 끊고 싶어 누구를 끊으시겠어? 반대로 갈게요 어... 어... 공생이 연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공생이 연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공생이 연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공생이 연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아 이제 가족이 아니라 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야 왜 그러는 거야 쪼크 쪼크 쪼크야 알았어 아 오케이 어 그러면은 하은이는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한 번 이사 이 친구랑은 친해져 보고 싶다 하는 멤버 다섯 명 중에 어... 병관이 오빠 오오... 왜 이유는 왜 이유가 뭐해? 친해지게 잘 추는 거 아... 그치 원래 공통분모가 있으면 친해지기 쉽지 진짜 진짜 알아본다 리얼이 리얼을 알아본 거죠 아... 분위기 바꿔서 이제 에이스가 하은이한테 질러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은이가 에이스에게 각자 신박한 별명을 하나씩 붙여준다면 아... 어려운데? 어... 버터 버터 왜요? 버터? 느끼해? 아니 머리 색깔도 버터 아... 저 마가린 좋아해 마가린 좋아해 자 우리 차는 나는 나는 어...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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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야 나기야 다하나 다하나 근데 왜 식빵이야? 뭔가 식빵 같아 아... 그러면 식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먹으면 되겠다 아 고마워 아 근데 식빵 좋아 식빵은 찰떡고기 보다 커플 느낌이네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왼쪽은? 왼쪽으로? 아... 그래 카레랑 짜장 카레 짜장 오케이 오케이 좋아 카레 짜장 마지막 춘장 가자 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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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춘장 머리 색깔도 춘장이네 자 그럼 일단은 학교에 왔으니까 우선 출석부터 한번 불러보자 출석부터 게임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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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한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찍고 그 사람 이름을 오케이 근데 우리 벌칙은 정하고 가야지 인디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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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 네 이제 만약 하은이가 걸리면 또 우리 또 와우가 또 여동생이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와우가 대신 맞아줄 거야 지키미 지키미 지키미? 자 시작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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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다 네 준이야 네 와우야 네 준아 네 와우야 네 송관아 네 하은아 네 병원효과 네 하은아 네 저요? 하은아 네 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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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밥 하은아 하은 하은 어떡해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하은 하은 오 타이마사지 뭐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어 아니요 다른 걸로? 너무 어려워요 ну 요즘 유행하는 게임 뭐가 있을까? 오렌지 게임? 오렌지 게임 아иля?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Game 오렌지 요렌 오렌지 오 오 오렌지 으 웃겨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에잇!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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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아니, 이렇게 누우면 내가 어떻게 이겨 아, 때린다 알았어, 오케이 수고하자 다 왔어, 시작 인정밥 폭풍 할 거야, 킹와우 자, 우리 분위기를 오니까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크기가 왜 똑같은 것 같냐 이제 이만까지 했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나요? 자, 웃고 가면 이러고 있어 원숭인 줄 알았어 도일아 오, 오렌지, 오렌지 채원 오, 아우, 나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나요? 오오오렌지 오렌지 오오렌지 할수있어 할수있어 못해도 돼 오오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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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아 지eln 々 이원 좋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게임의 응용 표창 게임이라고 표창 게임 이게있어 이미요은 Computer 오오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아이돌이야. 본인이 믿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송 나갔는데? 다행, 다행, 다행. 지금 하은이 내고 다 웃었어. 그러면 하은이가 한대 씨누나에게 돼. 1년 밤으로. 이상한 사람들 좀. 아니 근데 우리. 저거 뭐야? 아이돌이잖아. 내 거꾸로가 아니야 우리는. 아이돌이야. 오빠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재밌다 좋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 학교에서 직접 얼굴 보고. 교복도 입고.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진짜. 요즘에 못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줌으로 해요? 일주일에 세 번은 학교. 가고 나머지 줌으로. 친구들 그냥 반갑겠다. 만약에 저희 때 그랬다고 한다면 너무 답답했을 거 같아요. 사실 좀 답답하죠? 네. 저희도 답답해요. 진짜요? 너무 답답해요. 팬분들이랑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조금만 더 힘내면 되죠 막. 좋아! 아은이가 힘든다고 하면 다른 거야. 형도 덤미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월링 네버 스톱. 월링 네버 스톱. 월링 네버 스톱. 어떻게 좀 친분가 된 거 같아? 네.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네스코 러닝 네버 스톱. 캠페인과 함께하는 에이스. 하하니였습니다. 안녕. 인사. 진짱. 아이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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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멈추면 안 되겠죠? 학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KCON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정말 이거를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이 무대를 했을 때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진짜 팀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매력 한 번 볼래? 갑자기? 이게 하은이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볼래? 아 그리고 내가 원래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나는 옆에서 응원하려고 Hit me 다리 나와 또. Hit me 네. 딱 나와서 나랑 붙들orf 네가 제일 좋아하면 하나 그건 다 나아일 테니까 자원이 다른 나라 오늘 어떤 순간 You just can get it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